마지막 동안의 적은 주름살 이마의 주름살은 세월 때문에 생긴 거고 눈가의 주름살은 영감의 속색에서 생긴 거고 요거는 새끼들 길러내라고 생긴 주름살 그 원인 알려주세요 저도 나름 가꿨어요 언뜻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가꿨죠? 모르시겠죠? 잘 보세요 턱이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나요? 턱자를 위로 땡겼어요 땡겨! 땡겨! 땡겨주세요! 부분 마취로 수술의 위험성을 낮췄다는데요 기존의 리프트 방식과는 달리 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30분이면 실만 가지고서 처진 얼굴을 효과적으로 올려주는 주름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위 라인이 진짜 나을 줄 몰랐는데 수술 후 인상 달라 보이나요? 확연히 틀리죠? 이미 해외에서 대중화된 수술법에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 현재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시작된 것과는 제품의 중요한 변화가 종합에 따라는 또한sin상 등이 종합에 따라는 조금은 실제 부문이 소법적으로 일을 굽고 깨끗하게 살아야죠 돈을 굽고 돈을 굽고 돈을 굽고 돈을 굽고 돈을 굽고 돈을 굽고 돈이 굽고 감사합니다.